이 사람들이 이제 인쇄 날인에 목숨 거는 이유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 최후 방어선입니다. 이 인쇄 날인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이미지를 투표용기에 프린트하는 그것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바로 끝장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영남권 의원들이고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등 돌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한테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할 때까지 했는데 선관위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3,508개의 이런 소위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투표용기에 그냥 인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목숨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해온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목숨 안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하면 끝인 겁니다. 한 번 여러분들 더 선거에 당선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국회의원 되면 땡인 거지 뭐 나라가 이런 꼴로 가든 망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대통령 해먹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노 난 대통령하고 땅인데 남이야 죽든 살든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나라 일이라는 것은 그냥 국민을 보호하거나 국민을 위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먼저 지식이 봉급도 올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분들의 개인적 역량은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이분들이 밀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밀릴 걸로 보냐 이분들한테 강한 행동 동기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영담권에 이분들이 있는 거고 누가 무난지 간에 우리는 안전빵인 거고 그리고 선관위가 이러면 크게 척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눈이 있으니까 우리는 2주 안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면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 보통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골로 가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내 뱃속에 있는 밥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할 수가 있으면 이것만 여러분들 찍을 수가 있으면 그럼 원하는 결과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압박받은 위조투표지 만드는 면은 그냥 다 무사통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래가 이런 투표함에 꽉 채워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들 판사들이 다 뭉개고 뭉개가지고 4년 5년 여러분들 객이면 누가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짜 투표지는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고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완전히 막장 드라마 수준이 아니고 나도 나도 조선사람이지만 참 대단한 조선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들이 아무리 국힘의 이름 특별위원회가 아우성을 치더라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대통령 이름 났으면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예 안중에 없습니다. 내가 윤 대통령 여러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꼭 물어봐야 아냐 이야기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은행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월 송도이동 아파트촌이 여러분 고급 아파트촌이 밀집된 구역에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에 법정 정언을 했지 않습니까. 1장기 투표지 1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몇 천장 나왔지 않습니까. 몇 천장 나온 거잖아요. 1장기. 1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몇 천장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내 기억은 몇 천장일 겁니다. 이거를 투표관리관으로 일했던 공무원께서 대부분의 이런들 출정해 가지고 이거를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재판의 정인으로 출석한 투표관리관란의 날인을 책임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은 이런 투표지는 자신은 모른다. 투표소에 그런 투표지가 없었고 뒤늦게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정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날 대부분 법정에 여러분들 방청객으로 참여한 이병아 노르웨이 대사께서도 제 자신도 방청석에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 투표관리관은 정인선서를 하고 1장기 투표지를 찍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투표 사문들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투표록에 기록을 하고 재발급이 돼야 되죠. 이런 1장기 투표지를 받아서 기표 도장을 찍을 그런 투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철저한 궤변으로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선거관리비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에 투표관리관 4인을 날인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므도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인을 제작 사용하고 투표관리관의 투표지관리감독을 무력화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선관위가 가진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인장을 지참하여 투표소에서 날인 대장에 사전에 등록하여 투표지 발행을 하여 투표지 위조를 막기 위해 투표관리관 날인하를 만든 것은 최근 수년간 선거에서는 완전히 무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과 무도한 자들에게 선거관리를 맡기고 또 4월 10일 총선을 치룬다는 것은 무지막지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읽으면 우리 윤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이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내가 볼 때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인물인 거죠. 벌 받을 겁니다 앞으로. 벌 받죠. 그래서 어쨌든 민경욱 의원께서 1월 12일 날 첫 보도를 내보냈는데 국민의힘의 그런 특별위원회에서 2주간 시간을 지고 선거관리부원회로 하여금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방안을 마련해서 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3주가 지났거든요. 그 사람들 협조 안 하겠죠. 그게 여러분들 참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